봄의 시작입니다. 2020년 첫 봄, 첫이란 시작하다, 새롭다, 설레다 등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설레임을 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겨울엔 조금 힘드셨잖아요. 하지만 잘 이겨내셔서 올 봄엔 희망차고 또 신나고 활기차길 바라며 명숙이의 맛집 천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저는 만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초대 손님과 또 어떤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짝 설레는데요. 설레임을 안고 초대 손님을 지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충성! 대장님, 잠깐 앉으실까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초대해주셔서 감사하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한테 인사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민천문대 최영빈 대장입니다. 대장이라는 호칭을 갖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대전시민천문대라는 명칭 때문에 대장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님, 오늘 이렇게 봄에 잘 어울리는 별자리가 있나요? 봄하면 참 재미있는 별자리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동자리라고 하는데요. 목동자리를 얘기하면 상체는 발달되고 하체는 짧은, 전형적인 쇼다리의 남자. 그 얘기를 이제 봄철을 시작하면서요. 그 봄철, 별자리의 목동을 이어서 처녀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사나운 짐승 중에 하나인 사자자리. 이렇게 해서 봄의 별자리를 설명하게 되죠. 봄이 그 목동자리요? 왜 쇼다리일까? 쇼다리하면 제가 조금 찔려서. 오늘 대장님 만년동이에요. 만년동에 또 어떤 맛집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셨나요? 제가 자주는 보더고요. 가끔 오는데 제가 육류보다는 해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다 좋아하긴 한데 저도 또 해물 종류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저는 유난히 해물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생선, 근데 대전이 이게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생선을 가지고 요리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이곳은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줘요. 그래서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게 대장님의 이 모습 속에서 생선 해물 종류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만약 회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라도 쫓아갑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세요? 아, 진짜 그러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저희 명숙의 맛집 천하에 코스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사장님을 좀 만나 뵙고 이 집만의 그 어떤 생선의 요리의 어떤 맛을 내는 노하우가 있는지 네. 또 이 집만의 어떤 남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이걸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럼 제가 얼른 가서 그거 알아보고 우리 대장님과 대장님이 좋아하시는 해산물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우와,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무슨 민속촌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양반님 댁 들어오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우리 사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알겠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요. 옛날 그런 우리 고유의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 걸 좋아해요. 옛날 걸. 아, 그래요? 근데 외모는 옛날스럽지 않으신데.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 이 냄새가 무슨 냄새지. 그러니까 어디선가 낯익은 냄새 같으면서도 뭐더라, 이렇게 살짝 생선유 냄새가 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음식이 뭔가요? 보리굴비예요. 아, 보리굴비요? 네. 그 비싸다는 보리굴비. 귀한 음식이죠. 지금은 좀 흔해졌지만 옛날에는 귀한 음식이었죠. 그럼 그 귀하다는 보리굴비는 직접 이곳에서 숙성을 시키시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요. 파리가 나오지 않는 11월 말에 법성포에 우리가 이제 조기를 구입을 해서 그곳에 있는 덕장에 말린 다음에 1년 치를 딱 1년. 1년 할 걸 미리 이제 11월에 그 다음에 쓸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것만 따로 제 입맛에 맞게. 오,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다 이렇게 관찰하시고. 잘 됐나 보시고. 네. 거기서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숙성을 시켜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너무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보리굴비만 오늘 맛을 보는 건가요?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음식, 봄이면 봄에 맞는 음식. 근데 지금은 매생이탕, 그 다음에 육전, 홍어 삼합, 우거지찜 이렇게 해서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메뉴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하나씩 말씀하실 때마다 제 입에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꽤 오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15년째고요. 요즘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옛날 음식 그대로 저희는 엄마가 해준 음식처럼 젖장과 조미료를 넣지 않고 엄마의 손맛으로 뭐든지 하든 홈메이드로. 초장, 식초 같은 것도 막걸리 식초로 직접 하고 장도 젖장으로 소금은 넣지 않고 장으로 옛날 엄마 맛으로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 15년 동안 인기가 있는가 했더니 바로 맛의 비결이 거기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맛있게 준비해 주시면 제가 오늘 보리굴비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님! 충성! 다시 한번. 와, 저 오늘 꼭 생일상 받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아니, 어떻게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죠. 그중에서도 제철 음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여기에서는 물론 가장 맛있는 음식은 굴비인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특별한 음식이 또 나왔네요. 그런데 보리굴비는 어디 있어요? 굴비는 좀 기다리십시오. 먼저 음식을 즐기시면 조금 이따 굴비가 나올 건데요. 오늘 제철 음식 중에 참숭어가 회로 나왔네요. 우리 대장님 좋아하시는 회. 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철 음식이 오늘 나와서 제가 지금 손이 막 갈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먹어봐야 되죠. 일단 여기 죽이 나왔어요. 녹두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을 달래라고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죽을 먹고 회부터. 녹두죽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집의 특별한 비법은 이것저것 첨가하지 않은 본연의 맛. 인스턴트 무슨 종이로 이런 거 쓰지 않는. 그런데 이 녹두죽을 먹는 순간 그게 확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하신 게. 그냥 오리지널 녹두만 푹 가르셔서. 그렇죠. 많이 남는 향이. 너무 고소해요. 고소하고 구수한 맛.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뭐를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다 먹고 싶은데 일단 회부터. 네. 회 한 점 드시고 그다음에 상압도 있고 이거 다 드실 수 있겠어요?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자님 앞에 있는 맛있는 양념을 이렇게 묻혀놓은 게 있는데 뭐 묻혀놓은 것 같으세요? 한번 맛을 보시죠. 네. 그럼 제가 이거 먼저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자꾸 대장님이 뭐냐고 자꾸 퀴즈를 내시니까 제가 한번. 한번.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주시죠. 이게 뭘까요? 자.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주부구단이 오늘. 아유. 고민 좀 해야 되고. 아유. 이게 먹어본 식감인데요. 네. 코. 꼬막. 맛은 꼬막인데. 네. 왜 이렇게 크죠? 사실은 꼬막이 겨울철에 제철이거든요. 이제. 제철인데. 오늘은 요즘 꼬막을 약 묻혀본 것 같아요. 우와. 저는 꼬막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꼬막 중에도 찬 꼬막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피꼬막이라고 피조개라는 것도 우리가 피조개라고 부르고 피꼬막이라고 돼요. 그래서 사는 걸 이렇게 쪼겨보면 안에 피처럼 물이 고여 있어요. 핏물이 이렇게 처럼.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아마 전라도 제가 가면요. 피꼬막을 남자분들이 엄청 즐겨 먹습니다. 그럼 저도 즐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건 즐겨 먹어야죠. 그런데 대장님이 확실히 여기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 음식을. 아니 드시지는 않고 지금 계속 사장님보다 더 설명을 하시냐고. 지금 이 음식을 다 먹으려면요. 지금 속을 잘 달래놔야 됩니다. 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음식 설명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천문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별 보는 곳. 이걸로 설명이 끝이 될까요? 대전시민천문대는 성인, 학생, 어린이가 다 즐길 수 있는 천문대이기도 합니다. 이 천문대는 1996년도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과학이 많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육성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100개의 과학관을 만들자 하는 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대전시의 천문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2로 천문대입니다. 지자체에서 처음 천문대를 개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설이 조금, 지금 보면 시설이 20년째 되니까 조금 노후화되어 있고 좁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한 게 바로 문화예술과 과학천문우주과학과 융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문우주과학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구과학을 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하면 안 합니다. 왜 태양제 행성에 일주일 정도, 어느 행성은 몇 시간 걸리냐, 몇 시간 걸리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해서 천문우주과학을 어려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뭔가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들이 특별한 음악회를 만들었죠. 별음악회라는 거예요. 천문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천체투영관이라고는 방구형짜리, 방구형으로 만들어진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음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1178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공연을? 네. 와, 엄청난 해춘데요. 그래서 지금 과학관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한 거는 세계에서도 천의 이상 한다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해보니까 별 보러 왔다, 음악 듣고. 내가 우리 아이가 연주하니까 음악 들어왔다가 여기 뭐 하는 데지, 여기 별 보러 오고, 달 보고, 목성도 보고, 토성도 봅니다 하니까 다시 별을 부르고. 그러니까 임도 보고 뽕도 타고, 별 보러 왔다, 음악 듣고, 음악 들어왔다가 별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날밤 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좀 드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음식들이 지금 밤은 언제쯤 먹어줄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중에. 젓갈 좋아하세요? 젓갈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희 아빠가 친정아버님이 그러니까 좀 서산, 승산. 승산. 그쪽 이게 출신이고 저도 이제.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생존, 그러니까 저게 대장님처럼 해산물 종류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혹시 사회자님 앞에 닫혀져,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거를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어, 궁금해요. 왜 걔만 뚜껑이 닫혀있을까요? 왜 얘만 뚜껑이 닫혀있죠? 그러네, 자, 열겠습니다. 개봉, 팍도, 짠. 뭐죠, 이거는? 그거 마치면요, 천문대 평생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우와, 도전. 쟤는 이게 지금 딱 생김새는 제가 무슨 젖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죽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천문대 평생. 토화젓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요즘 토화젓 맛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물새우로 만든 거죠, 토화젓이라는 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식당을 가봐도 토화젓 주는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귀한 젖입니다. 이게 귀한 거라 귀한 분들한테 선물. 네, 네, 그래서 딱 뚜껑까지 달아서 멋진 이 새 그림이 있는 뚜껑이 덮어져 있죠. 이거는 덮어놔야 되나요? 얼른 저희 이것저것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먹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삼합 즐겨 하시나요? 즐기지는 않고요. 안 하시죠? 네, 그냥. 그런데 여성분들은 삼합을 좀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삼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뭐 해서 삼합이죠? 김치, 수유, 홍합 해서. 네, 해가지고. 그런데 뭐 세 가지면 무조건 삼합 아닐까요? 그렇죠, 요즘 새로운 삼합이 많죠.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찍어줄게요, 저는. 자, 음. 오늘 들어온 신선한 홍어. 네. 이 홍어는 성에 넣자마자 오는 게 아니라. 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김치하고 수육의 맛이 좀 나다가. 네, 네. 이제 쫙 좀 옵니다. 뭐 제철에 먹는 회도 좀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여기도 보니까 보통 저희가 회는 초장에 많이 찍어 먹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부 구상이시니까 잘 이거 뭐 뭐 들어있는데. 좀 쌈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드시는 분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늘하고 된장. 그렇죠. 잘 섞어가지고 양념을 잘 섞어가지고 고춧가루도 넣어있고 뭐 고추도 풋고추도 들어있고 기름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라도식에서 먹는 이 회먹는, 숭어 먹는 양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도 이렇게 맛이 여러 종류인데요. 네, 네. 아삭아삭하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네요. 그리고 이 양념장이 또 보기보다 된장인데 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맛을 이렇게 망가뜨릴 정도의 과한 맛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초장을 찍으면 생선의 맛이 오히려 초장에 묻혀서 생선의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양념장으로 해서 먹으면 그 생선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 처음에 접할 때 막 뭐하니까 초장만 듬뿍 초장 맛으로 먹었었는데 이제 회맛을 제대로 알 때는 이제 회를 많이 먹죠. 그리고 구절판도 있고요. 이것도 이게 톤무침인가 봐요. 톤무침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사실은 맛집에 이 포인트가 제철에 나오는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거. 네. 음.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톤에 그 아삭함이 있는데도 거기에 또 더 아삭함을 씹혀서 또 콩나물도 하고 같이 이렇게 묻혀주셨어요. 네.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구절판도 있습니다. 음. 구절판. 참.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싸서 먹는 거죠. 네. 한번 싸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집으려고 하는데 막 많이 집어져요. 이거 제. 근데 우리 사회자님 이거 가실 때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드셔가지고. 지금껏 한 번도 못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음식이 참 정갈하고. 그래서 먹는데 되게. 기분이. 소스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소개한 저도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음식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음식만 딱 주는 거 말고.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는. 맛을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 사장님의 마음이 여기 느껴지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음식 하나하나. 너무 잘 드시네요. 이렇게. 제. 제. 막. 딸래미가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계시지 말고. 그러니까. 드시는 거 보기만 해도 제가 맛있어 같더라고요. 저는 또 이걸 좋아합니다. 저도 시래기. 시래기도 너무 맛있게. 그런데 오늘 제장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나 식성이 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별보로 같이 다녀야겠어요. 첫 번째 오십시오. 자, 국물 맛을 보겠습니다. 이 식당에 오면 제가 유일하게 니피라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도 참 좋은 걸 갖다가 사용을 하시고 달달하게 기름에 볶다가 들기름인가요, 참기름인가요? 들기름에 달달하게 볶다가 너무 맛있어요. 볶는 것까지 제가 요리는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볶는 건 모르겠고요. 다른 식당에서 먹는 시래기하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다른 데서 좀 약간 이질감이 좀 있거든요. 씹다 보면 좀 이렇게 나고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드십시오. 어머, 어떡해. 너무 좋아요. 대장님, 진짜 여기 밥 이거 하나만 갖고도 밥 한 곳 다 먹겠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왜요? 2라운드가 남아있잖아요. 아, 2라운드가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2라운드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는 어디별로 갈까요, 대장님? 오늘 날이 봄이라 그런지 따뜻하거든요. 야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근데 밥 먹다가 야외로 나가고 2라운드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오늘은 잠깐 참으시고요. 다음에 저희 천문대 오시면은 우리 사장님한테 별자리에 대한 거 아니면 저 별에 대한 유래 다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2라운드. 2라운드 시작이 됐죠? 네, 시작입니다. 2라운드 전초전입니다. 아, 전초전. 네, 이게 본전은 아니고요. 본격인은 아니고요. 전초전으로 지금 새로운 음식이 지금 2개가 새로 나왔죠? 네.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육전 같아요. 그렇죠? 네. 육전은 소고기로만 했는데 아마 26전을 한번 드셔보시죠. 어떤가? 저도 같이 더 먹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아, 소스는. 그냥 먼저 한번. 아, 소스를 안 하시고요. 네. 네, 이거 육전 맞아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아니, 이거 진짜 육전이 맞나? 다시 한번. 맛있습니까? 네. 그냥 고추를 살짝 얹어주셔서 살짝 칼칼한 맛. 네, 네. 그 맛도 조금 있네요, 매콤한 맛이. 자, 2라운드 전초전에 또 뭐가 하나 나왔습니까? 아, 예. 국이 나왔습니다. 아, 그게 무슨 국이죠? 자, 여기에도 매생이 국. 네, 미운 신우이구면 끓여준다는 매생이 국이죠? 미운 신우... 아, 뜨거...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보기에는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이 매생이 국은 팔팔 끓여도요, 뜨거운 표식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미운 신우이 오면 이걸 끓여주면 별로 안 뜨겁구나 하고 탁 떠먹고 입을 솔딱 입을 다 뒤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신우이 오면 끓여주는 국이 바로 이 매생이 국입니다. 어머, 대장님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남자분이... 제가 한 번 겪었거든요, 제가 미운 짓을 좀 하다가. 그러셨구나. 자, 그럼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어, 이 속에요. 뭐가 숨어있어요. 굴이 숨어있네요. 매생이 국이고 굴하고는 아주 기막힌 조합이죠? 너무 부드럽다. 사회사님, 혹시 아까 이제 음식 중에 설명을 못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뭔가요? 저는 맨 처음에 멸치인 줄 알았어요, 멸치볶음. 근데 멸치가 아니라요. 어머, 갈치. 갈치가 작아요. 근데 갈치가 이렇게 작아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 가운데 뼈까지 다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놀리려고 이제 조심하라고 한 거고요. 전혀... 이게 전라도 음식이기도 해요, 이게. 갈치에 작은 갈치들 있죠. 새끼 갈치즈들 있죠. 그 갈치를 말립니다. 말려서 이렇게 조림을 하면은 전라도는 풀치라고 합니다, 풀치. 풀치요. 아니, 그러면 전라도 음식을 먹으러 굳이 전라도 갈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젓갈도 아까 한 가지만 드셨잖아요. 저는 사장님이 이제 대전에 계셔가지고 그냥 보리굴비나 이런 음식이 그냥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냥 하신 건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지금 맛을 보니까 전라도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도 음식이고요. 여기 사장님의 성깔이 좀 고약해요.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요? 아까 제가 만나봤어요. 고약해서요. 성격이 한 성격해요. 그래서 굴비라든가 어종리 젓갈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배달해 주는 것도 안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가서 사갖고죠. 그런 고집, 음식에 관한 아는. 보리굴비도 직접 가셔서 그 과정들을 다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굴비를 믿음이 갑니다. 우리 대장님도 또 보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이 사장님이 가서 음식을 잘하고 있는지 잘 숙성시키고 있는지 보는 것처럼 우리 대장님도 하늘에 별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보고 계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천문대라고 해서 그냥 어떤 별, 어디에 별, 자리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천문대는요. 열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1월 1일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해맞이 행사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특별성을 좀 강조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추운데 야외에 나가서 해돋이 해가 일주일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추운데. 그런데 저희 천문대에서는요. 5시부터 저희들이 개장을 합니다. 새벽 5시에. 그래서 3층에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그 대상들을 먼저 날이 밝아지기 전에 행성도 보고 별도 보고 미리 보다가 7시 40, 보통 우리가 해돋이 행사가 보면 해돋이 일출 시간이 7시 40분경인데요. 그 전까지 천체만으로 관측도 하고 보통 5월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벌써 한 15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사생대회도 해서 시장님상, 교육감님상, 대전중앙과학관관장상, 천문연구원원장상 다 상을 받아가지고 천문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생대회를 진행을 해요. 또 동요도 이렇게 하고 동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단순한 별만 보러 오라고 하면 사실 안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저희들이 또 5월 셋째 주에는 매주 금, 토요일날 별축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주간에는 부스 행사를 하고요. 야간에는 별음악회를 하거든요. 보통 방학 기간 동안 여름방학 7월부터 8월까지 저희 조그마한 천문우인데 약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왔다 갑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800명까지도 옵니다. 그 좁은 시설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 때는요. 그래서 그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일부 행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추석 전에 우리가 달, 한가위 보름달 행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말일레는 우리가 송년관측회라고 해서 12월 30일에 송년관측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일레,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아우, 1년이 다 갔어요. 벌써 2020년이 다 갔습니다. 2020년도에는 또 천문대가 새롭게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 과학기술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대전 12억에서 10억을 들여서 대전시민천문대 2층 전시세를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 올 전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올 후반기쯤 내면 대전시민천문대로 오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험시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장님 오늘 음식 소개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또 천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푹 빠져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자, 이제 저희가 2라운드 지금 했는데 또 2라운드 초반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초전이었죠. 네, 전초전. 그러면... 2라운드 본게임을 해야죠. 아, 본게임이 이제 본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건 또 얼른 더 먹어야지 또 앞에 거 또 생강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럼 본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근데요 이게 들어오는데 굴비가 들어오는데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향에 취하셨습니까? 굴비향에 굴비향에 취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이게 이제 뜯기 전에 손질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 먹기가 참 사실은 손으로 찢을 수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당에서는 미리 이렇게 다 손질을 해서 뼈를 발라서 먹기 좋게 해준 거고 이거는 이제 손질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도 저희가 저것까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너무 고소한 향이 일단 사장님이 고추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저는 일단 한번 그냥 드시고 또 고추장을 한번 찍어 드시고 녹차에 말아서 골기를 얹어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맛있어도 이렇게 맛있으면 나중에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고소하면서 잘 말려가지고 조금 촌득한 맛 네 그러니까 뭐 질기거나 뻑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또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또 먹어봐야겠네요 자 말아서 여기에 이제 사장님이 알려주신 그러니까 어딜 가나요 참 이렇게 내 방법대로 먹는 그런 맛도 있지만 진짜 맛있는 거는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먹을 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큼지막을 먹고 싶죠 고추장을 찍어서 자 한 점이라도 아까워요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맛이군요 이 녹차물을 또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봄날씨라 조금 딴 때보다 딸 텐데 시원한 녹차물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하고 비린 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린 맛은 전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비리다? 이런 거는 전혀 그리고 여기 또 아옥 된장국국도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오늘 제가 또 아옥국도 좋아하는 걸 어찌 아시고 진짜 음식 하나하나가 저를 너무 저에게 감동을 주네요 음식 하나하나가 이 아옥 된장국도 어쩜 이렇게 맛있죠? 그러니까 되게 과하지 않은 양념이 과하지 않은 정말 그냥 잔잔하게 살짝 자기를 알려주는 과하게 팍! 나 뭐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살며시 나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렇습니까? 네 제장님 제가 2월 13일이 생일이에요 네 저의 별자리는 2월 2월이면 저희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별자리를 자기 탄생 별자리를 얘기하면 자기 생일, 월에 자기 별자리가 보이는 줄 알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2월 23일이면 그때쯤이면 이제 가을철 별자리 겨울철 별자리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별자리 중에서도 지금 그때쯤이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물고기 물고기 자리이면 가을철 별자리에요 그런데 지금 2월이 생일이시잖아요 네 그럼 2월에 물고기 자리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가을 밤에 보여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생 별자리라고 하면 황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황도요? 네 복숭아 황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또 백도는 들어보셨어요? 네 복숭아 백도 그렇죠 우리 저 어렸을 때도 엄마 엄마도 병원 좀 입원해 그랬더니 왜? 그래서 황도, 백도가 먹고 싶은데 우리 집은 누가 입원을 하니까 황도, 백도 먹어볼 일이 없잖아 그랬더니 제 집에 혼났습니다 아주 혼났는데요 그 황도와 백도가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제가 천문학을 하고 보니까 황도와 백도가 똑같은 황도와 백도가 있습니다 별자리에도요? 별자리가 아니고요 황도라 하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또 백도는 또 뭘까요? 그럼 뭐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달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바로 달이 지나가는 길을 백도라고 해요 그래서 탄생 별자리는 그 황도길을 따라서 황도가 1년 동안 돌면서 그 별자리가 머물러 있을 때 잘 탄생 별자리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탄생 별자리가 물고기인데 물고기 자리 때가 지금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6개월 후나 6개월 전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탄생 별자리 그러면 내 탄생 별자리가 오늘이니까 오늘 밤에 가면 보이겠구나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가장 설명하는 게 탄생 별자리입니다 탄생 별자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탄생 별자리는 우리 동양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서양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도 12궁에 있는 12개 별자리가 다 서양 별자리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별점이라고 하는 점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그 별자리에 따라서 성격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다든지 사랑 애정 문이 많다든지 이렇게 별점을 쳤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좀 많이 안 하는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전부 이 서양 별자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탄생 별자리는 항상 자기 생일에 6개월 후나 6개월 전에 보인다 밤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 당장 천문대로 달려갈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월요일날만 안 오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이 휴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가 아니고요 오후 2시부터 밤 월요일 빼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별도로 요금은 없고요 우리 대장님 천문대 소개에 깊이 푹 빠지셨는데 이번엔 굴비에 저희가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맛이요 그냥 지금 딱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하루 좋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는 큰 거를 집었기 때문에 이거 먹고 예전에 자린고비가 왜 매달아 놓고 그렇게 먹었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 밥 안 술을 먹고 굴비 쳐다보고 밥 안 술을 먹고 굴비 쳐다보고 밥 안 술을 먹고 굴비 쳐다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다 먹어요 진짜 제 입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굴비가 점점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프네요 녹차물에 마른 밥과 보리고 너무 찰떡궁합입니다 천문대와 우리 대장님 너무 찰떡궁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이렇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획이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이것만큼은 좀 협조해 주시고 아니면 또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대신 시민천문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신 분들한테 항상 미안한 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설이 20년째 되다 보니까 관람객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좁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아보면 시설이 너무 좁다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한옥에 많이 오실 때 1800명이 오면 땀을 뻘뻘하면서 계단 복도에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 차례를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그럴 때면 제가 그 앞으로를 못 지나갑니다 꼭 죄 지은 사람 같아요 과끝이 대전에 맞는 천문대 시설이 되었으면 오신 분들한테 더 만족감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참 그 아쉬움은 제가 이 대전 시민천문대에 근무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문대 시설을 크게 확충을 해서 대전 시민만이 아닌 전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전 안에 있는 과학도시 안에 있는 천문대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천문대에 대한 그런 애정이 남다르게 있으셔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대전의 이 천문대가 전국적으로 또 전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또 정말 최우뜸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날 날이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음식을 먹으면서요 참 이렇게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그분들에게도 이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음식 또 맛있는 음식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 할 시간입니다 대전 시민천무대로 많이 놀러오세요 명숙의 맛집천하 많이 사랑해 주세요 MoreuffPET weg 다시 nouvelles 알겠어요 많이 Studien 처음에는 xi